글로벌 선박 시장 발주량이 최근 크게 증가하며 호조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 국내 조선산업도 발주 환경이 개선되며 2021년부터 수주 실적이 반등했습니다. 글로벌 발주량 중에서 친환경, 고부가 선박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면서 우리 조선산업은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내 조선산업의 수주 확대와 재도약을 위해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거대 장치산업인 조선업의 특성상 선주사의 선수금을 보증하는 선수금 환급보증, RG발급이 필수적인데 이를 확대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시중은행의 RG발급 확대를 위해 무역보험기금을 적극 활용하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추가 RG발급도 지원합니다. 또 수주 확대에 따른 재원 부족에 대비해 다양한 재원 확대 방안도 검토합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2027년까지 지역 성장을 주도할 중소기업 300개를 육성합니다. 또 300개의 성장 프로젝트 사례를 만들고 100개 이상의 지역 협업 모델도 발굴할 계획입니다. 한편 통행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영종대교는 올해 10월부터 6,600원에서 3,200원으로 인천대교는 2025년 말부터 5,500원에서 2,000원으로 통행료를 인하합니다. KTV 서한길입니다.